음악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유정복시장이 7월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시장 취임 첫날 수봉공원대 현충탑 참배로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시장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후에는 시청으로 출근해 사무인계 인수서에 서명하고 미추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른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면서 시민들과 첫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시장 취임 첫날인 7월 1일 오후 7시부터 인천항 내항팔보두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나눌레 시민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인 내항팔보두는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유정복시장의 제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유시장의 원도심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날 행사는 취임선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낭독과 해외 자매도시 시장들의 축하 영상을 비롯해 인천시립 합창단과 교향악단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정복시장이 직접 작사한 꿈의 나라를 부른 가수 양하영, 인천이 낳은 유명 가수인 송창식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시민 문화축제로 펼쳐졌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인천의 역사가 담긴 작품전시회가 열려 함께 참석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유정복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도시라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고 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 가치로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